일본의 바람 청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도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의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총선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의 해결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 놓여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7월 21일 도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납치 피해자 가족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